한방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. 임원 16진 서유구 1835년 6가지 한방체료로 만든 죽 육선죽팡이라고 합니다. 문문 파 가루를 내서 고운 채로 쳐서 모두 골고루 섞어서 보관한다. 쓸때마다 조금씩 취해 죽을 끓여 흰 꿀을 섞어 먹는다. 몸을 보았는데 아주 유익하다. 조리법 1. 산약, 복령, 연자, 거민, 능각, 건혈 등을 각각 같은 분량을 준비하여 파 가루를 내서 고운채 내린 후 골고루 섞어서 보관한다. 이 가루를 조금씩 넣고 죽을 끓여 흰 꿀을 섞는다. 조리끼기 고운채입니다.